돈으로는 못 가요? 네 이거 지난번에 한거 같은데 지난번에 시도해 자, 뒤에 잡고 네 전직 국회의원이 네 명락교회에 왔어 네 그래가지고 명락교회에 다녀보니까 교인들이 장모님 앞에 고개도 숙이고 장모님 장모님 존경해 인사도 많이 하고 장모라는게 존경받는 좋은 직업이구요 이제 생각해서 네 그래서 나도 장모가 되어야 되겠다 네 뭐라 그럴게 아무나 국회의원 할 때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될지 음 음 교회 오기 전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있잖아 네 어떻게 있어 국회의원 돈 뿌려가지고 있잖아 아 네 명락교회에 있어 돈 뿌려가지고 장모 돼야 안되죠 왜그래 어 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금전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보다는 믿음이죠 네 자 사 네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